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임찬양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봄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던 모든 것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힘써주신 의료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과 이 위기의 시간을 용감하고 평화롭게 잘 버텨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콘서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미국 성악곡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귀에 익숙한 곡들부터 흑인연가 그리고 재즈풍의 재미있는 곡들까지 다양한 노래로 잠시 후 6시에 온라인 콘서트 퇴근길 ON에서 뵙겠습니다.